입으로 깨치는 독일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택시가 안 돼. 아니. 어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안 돼. komm, 우리 택시 찾고. 찾고. komm, Nico. 듣고 따라하세요. Nico! Stop! 너 spinst du? was ist denn? 말해봐, 너 미쳤니? 대체 뭐야? sag mal, spinst du? was ist denn? sag mal, spinnst du? was ist denn? sag mal, spinnst du? was ist denn? sag mal, spinnst du? was ist denn? 말하다, 알이다. sagen. sagen. 독일어로 바꿔보세요. 말해봐, 너 미쳤니? 대체 뭐야? sag mal, spinnst du? was ist d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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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 mal, spinnst du? 집사 sexting 집사 sexting 집사 shoulders 가방 어떤 가방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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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 엄마 엄마 거기 가방이 없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이쪽은 니코예요. 니코가 가방을 찾고 있어요. 독일어로 바꿔보세요. 이쪽은 니코예요. 니코가 가방을 찾고 있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당신 택시에 니코의 가방이 있습니까? 독일어로 바꿔보세요. 당신 택시에 니코의 가방이 있습니까? 쇄도잉 해볼까요? 니코의 가방? 아니요. 그 가방은 택시에 없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내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없어. 독일어로 바꿔보세요. 내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없어. 그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없어. 쇄도잉 해볼까요? 쇄도잉 해보세요. 이리 와. 우리가 가방을 찾자. 이번에는 자막 없이 들어봅시다. 니코! stop! 여러분의 구독 클릭은 저의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